자 가장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. 왼쪽 왼쪽부터 촬영 시작하겠습니다. 정면입니다. 자 왼쪽부터 바라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어서 정면입니다. 왼쪽부터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. 정면입니다. 함께 그들 이끌어갈 배우 김순아씨와 이희경씨 커플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두 분 왼쪽부터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엔 정면처럼 하겠습니다. 모시고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근씨와 남규리씨 모델로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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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